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본인 인생까지 야금야금 깔아먹고 있는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의사랑 결혼해버린 친구 이젠 정말 꼴도 보기 싫고 억울하고 분해서 미쳐버리겠는데 예 나중에 망하겠죠 망한다고 말해주세요. 원지 요즘도 의사랑 결혼하면 잘 살까요? 제 오랜 친구가 이번에 의사랑 결혼을 했는데요. 아직 뭐 레지던트라 돈을 잘 버는지까지는 모르겠고 이제 조금 있으면 군대도 간다고 하는데요. 시골에 가면 월급이 적을거라며 막 그런 걱정같은걸 하더라구요. 사실 친구가 나름 조금 잘 사는 편이긴 한데 반면 남편 집안은 별로 못산다고 해요. 여하튼 솔직히 의사랑 결혼한 친구가 부럽긴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친구가 엄청난 부자가 된다거나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금수저가 되는거 말이죠. 얘가 결혼을 한 뒤부터는 인스타같은걸 아예 안해서 현재 일상이 어떤지 파악은 안되는데 가끔 만나서 보면 명품같은게 크게는 없는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그냥 수수하게 다니더라구요.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건 얘가 곧 회사를 한대요. 뭐 잠깐 일을 신거나 이직을 하는게 아니라 아예 일을 그만둘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 안할거라는데 아니 그게 가능하나 싶으면서 동시에 막 부럽기도 하고 마음이 참 복잡해요. 얘 말로는 이제 시작이라 자기들한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저하고는 삶이 완전히 멀어지는건가 싶고 결국 외모보다는 능력을 보고 결혼하는건가 싶고 진짜 이런 제 마음 도대체 뭔지 저도 모르겠어요.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그럼 그 친구랑 최대한 자리를 만들지 마세요. 아니 왜 본인 스스로 지옥에 들어가가지고 괴로워하는겁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며 살면 나중에 그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도 니 마음은 늘 지옥일거라는건 명심하고 사세요. 2번 그럼 스니가 반대로 의사와 결혼한다면 만족이 될까요? 아마 그때는 금수저 의사가 아닌 흑수저 의사와 결혼했다고 또 다른 불만만 생길겁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삶을 구경만 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살길 바래요. 그렇게 하면 남들이 이제 당신의 그런 삶을 부러워할테니까 말이죠. 3번 닌이 그 급에 맞추든가 해야지 오래 못가겠네요. 하긴 어차피 자기 뜻이 못버티고 니가 먼저 연 끊을테니까 그냥 이대로 신경 끄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사람 팔자 다 다른 법인데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세요? 그 친구는 그냥 의사 남편 만날 팔자라서 그런거에요. 닌이 친구보다 학교도 공부도 더 잘했다면서요. 아 이건 뒤에 댓글이네요. 그럼 님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거 아닌가요? 5번 뭐요? 잘 산다고? 그럼 의사랑 결혼 안 했어도 계속 잘 살 친구였구만? 아이고 제목 꼬라지 마라. 아니요 절대 못 살아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딴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환장을 했네 했어. 추가 댓글 몇개 안되지만 그래도 잘 봤습니다. 알아요. 저도 제가 이러고 있는게 너무 싫고 힘듭니다. 친구는 저보다 학력도 낮고 공부도 잘 못했어요. 그래도 성격은 착한데 그래서 더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애가 키도 크고 얼굴도 남자들이 좋아할 스타일이에요. 뭐 나중에 잘생긴 남자랑 결혼하겠지 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고학력의 남자를 만날거란 생각은 진짜 못했거든요. 예전에 얘가 의사랑 연애한다길래 에휴 설마 결혼을 안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서른 가까이 되면서 결혼도 하고 운도 풀리고 모든게 술술술 잘 풀리는 친구를 보면서 우울한 마음도 생기고 괜히 사람이 밉고 소식도 일부러만 안드리려 하고 얘가 잘사는 모습이 저는 너무 괴롭게 느껴지더라구요. 그래서 제 정신을 위해 이 친구를 멀리하게 됐습니다. 친구가 괜히 제 앞에서 의사여도 아직 멀었다. 이제 우리 시작이다. 열심히 살아봐야지. 결국 다 똑같다 등등등 이런 소리 하는 것도 다 저를 배리하기 위한 그런 거짓말로 들리고 때로는 위선으로 느껴지고 그러더라구요. 또 이렇게 자꾸만 자기 지심이 강하게 생기니까 우울감도 계속 올라오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더라구요. 심지어 지금은요. 제 정신이 완전 붕괴된 건지 뭔지 아니 다른 친구들 그러니까 얘 제 친구 말고 저 말고 다른 친구들 말이죠. 걔들도 얘가 엄청 부러울텐데 이걸 어떻게 견디고 계속 친구로 지낼 수 있는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제가 정말 미친걸까요? 또 이러면 안되는건데 이 친구가 지금 이 순간보다 훨씬 더 잘 살기 전에 내가 먼저 연락을 끊어야겠다 이러면서 아마 안보려고 하다가도 또 저도 모르게 자꾸 얘가 어떻게 사는지 찾아보게 되고 정말 힘들어요. 이제 인스타를 안하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건데 굳이 탐문을 하고 소식을 드리려 하는 제 자신을 보고 있으면 말로 표현이 안되는 이상한 자기감이 느껴집니다. 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 추가 2 댓글 달아주신거 더 많은거 다 잘봤어요. 알아요. 저도 비교하고 싶지가 않은데 인생이 자꾸 안풀리니까 저도 언젠간 풀릴까요? 이런 열등감을 버리는게 말처럼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학창시절에도 제가 공부를 훨씬 더 잘했고 대학도 당연히 더 좋은 곳으로 갔어요. 게다가 저는 대학 들어갈 때 삐끗했거든요. 그래도 인서울 중상위권 들어갔고 이 친구는 정말 겨우 탁거리로 인서울했어요. 솔직한 마음의 이 친구 비록 외모는 이쁘다지만 그래도 학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거 같아요. 아무리 이쁘면 뭐해? 학벌이 딸리는데 당연히 내가 얘보다 한 수 아니 두 수 위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취업이 잘 안풀린거에요. 사실 저희 때 취업난 정말 장난 아니었죠. 그런데 이 친구 저보다 학교는 좀 딸리지만 과가 저보다 전문성이 좀 높았는데 그런 덕분인 건지 졸업 후 취업도 바로 됐고 더군다나 본인 수준보다 훨씬 높은 곳에 들어가 있어요. 최종 합격을 했다며 기뻐할 때 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야기만 들으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대기업을 들어갔는데 저는 이런게 너무 싫었고 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그때 남친이죠. 연애하고 데이트하는 모습도 정말 꼴보기 싫었던게 맞아요. 더군다나 저는 2년정도 백수시절을 겪다가 취업을 하긴 했는데 1년도 안되서 상사들과 트러블이 생겨 퇴사를 했거든요. 그 뒤로 또 취업이 안되서 공무원 준비를 했고 이 역시 제 마음대로 안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타입을 해가지고 중견기업에 들어가긴 했는데 그런 반면에 이 친구는 첫 회사 그대로 5년 넘게 다니면서 지금은 승진도 했고 또 직장 상사들한테 편지를 받는 그런 모습도 종종 올라왔으며 편지? 후배들과도 친해서 여기저기 여행도 간다고 되게 신나게 살더라구요. 그리고 이 순간 내가 뒤처졌다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고 그냥 모든 부분이 다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 친구한테 야 봐라 이러면서 떡하니 공무원 합격한 걸 당당히 내세우고 싶었는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되고 대기업 준비도 안되고 진짜 제 마음대로 되는게 하나도 없더라구요. 그리고 이런거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정말 엄청났습니다. 게다가 친구 아빠는 친구 남편 그러니까 자기 사위한테 이쁘다고 선물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아빠는 그렇게 해주실 돈도 없는 분이 매번 고학력 남자 데려오라며 잔소리만 오지게 하고 남자 학력 낮으면 만날 생각도 안해줘요. 사실 제 전전 남친의 경우 비록 전문대 출신이지만 집도 괜찮고 사업도 되게 잘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의 최종 학벌이 전문대라는 걸 알고 정말 그 어떤 이야기도 들으려 하지 않더라구요. 결국 아빠의 엄청난 반대 때문에 헤어질 수 밖에 없었는데 지금도 그래요. 이때만 생각하면 억울해서 미쳐버릴 것 같다니까 내가 그러면서 지금 되게 잘 살거든요. 거기다 제 친구 남편한테 친구들 소개 좀 받아보라며 제 친구한테 직접 부탁을 해보라는 소리도 하는데 이런 거 저요. 저 점심 상해서 절대 추구도 못해요. 게다가 저는 매달 50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뭐 집에 얹혀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부모님한테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해요. 또 저희 엄마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친구를 보면 자기 월급 그냥 지 마음대로 다 펑펑 다 쓰고 아니 오히려 뭐 여행비에 외식비에 전부 다 부모님이 돼줍니다. 거기다 뭐 툭하면 신발 가방 이런 것도 선물로 되게 많이 받더라구요. 그냥 삶의 모든 것들이 저랑 비교되는 그런 친구에요. 다만 제 속사정을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저 뭐 잘 지내는 줄 알고 매번 해맑은 모습으로 얼굴 보이는데 저는 웃음이 안 나와요. 거기다가 이런 상황에서 결혼도 일사랑 한다니 진짜 심장이 철렁하는 거예요. 이대로 시간이 흘러 나중에 40대 50대가 됐을 때 친구는 정말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이대로 노초녀가 돼가지고 그때도 혼자인 게 아닐까 이런 불안감도 엄청나구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친구보다 좀 더 나아지려면 친구 남편보다 훨씬 더 잘생긴 남자랑 결혼을 해야만 이 친구가 나를 부러워하려나 싶어서 일부러 외모가 괜찮은 남자들만 골라 소개팅을 받으려 했는데 그것도 뭐 한순간이고 결국 외모보다 능력이 쉽고 또 이제 나이도 찼는데 그런 남자 어디서 만나나 싶고 아무리 봐도 제가 나은 점이 단 하나도 없구요. 오히려 또 그지같은 구렁텅이에 빠져있는데 친구가 너무 부러우면서 웃고 사는 거 꼴보기 싫고 말하는 거 행동들 하나하나가 다 싫어지게 되더라구요. 알아요. 제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그게 안된다 이겁니다. 그냥 이런 말 공유할 곳이 없어서 써봤어요. 아무튼 댓글 잘 보고 갑니다. 댓글 1번 내 대학 동창들 중 4명이 의사랑 결혼했어요. 나는 그냥 얘들이 조금 잘 서는 집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는 경찰서장 딸내미 또 하나는 연대교수 딸내미 또 하나는 건설업 대표 딸내미 마지막은 대기업 임원 딸내미였어. 내가 그냥 그걸 몰랐던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다 조건 맞춰가지고 끼리끼리 결혼한거라고 그냥 운이 좋아서 그런건 현실이 없어요. 딱 10년만 더 지나봐라. 그 친구는 분명 쓴 이랑 클라스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거야. 근데 그전에 연락이나 돼야 어떻게 사는지도 알지 뭐. 2번 아유 사람이 끝까지 참 못났다. 그런 심부 본인한테도 진짜 안좋아요. 그리고 이런거 니가 이러고 사는거 남들이 모를거 같죠. 다 안다. 얼굴에 쓰여있는데 뭐. 3번 이런 부류는 무조건 걸러야됩니다. 기쁨과 행복을 나누면 시기와 질투가 되고 슬픔과 아픔을 나누면 약점 잡을 그런 인간이죠. 4번 친구 망해라 소리를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니 이런것도 능력인건가? 그런건가? 아무튼 너 진짜 무섭다. 5번 인간이 심부를 못되게 쓰고 자기 인생 불행한걸 빌미로 남은 안되길 저주해버리면 당연히 나만 더 불행해지는겁니다. 바로 지금의 너처럼 말이죠. 6번 6번 그래 뭐 인간이니까 시기와 질투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좀 도가 지나친거 아닌가? 시기와 질투를 아득히 넘어가지고 거의 저주하는 수준 아니냐 이 말이지 내 말은 어? 딸따따따따따따 이 선이 이렇다 조만간 인형의 바늘에 팍팍 꽂는거 아닌가 몰라 그러지 마라 무섭다 그렇죠 인간이니까 순수하게 내일처럼 다 기뻐하고 그런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시기 질투할 수 있어요 다만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중요한 건 그거거든 내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더 정신만 피폐해지는 거야 망하는 거지 그리고 이거와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인데 망하는 케이스가 뭐냐면 이 친구는 자기보다 잘난 친구에 대한 그런 부러움과 시기 질투를 하는 거죠 반대로 인생 거지같이 살면서 괜찮아 나보다 더 못 사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 이렇게 천하태평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기보다 못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더 잘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게 뭐야 그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경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나보다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것도 아니고 또 내 주변에 나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다고 시기 질투를 할 것도 아니다 다만 경계는 해야 된다 적어도 나 자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은 더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기준은 세워도 된다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든 앞으로는 나아가는 거니까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그랜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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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